우리 아이들을 위한 신박한 집콕 놀이법 함께 볼까요? 미역머리 만들기 놀이 미역의 감촉을 느껴보고 머리카락으로 꾸미며 신체인지도 하는 오감놀이 같이해요 풍선 핑퐁 놀이 집에서 안 쓰는 옷걸이와 스타킹의 변신 풍선을 치며 빨빨리 놀아봐요 라임 오감놀이 향긋한 라임과 재미있는 모양의 양배추를 물에 띄우고 관찰하며 오감놀이예요 풍선 방방 놀이 풍선을 공기청정기 위에 놓으면 두둥실 날아올라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야광봉 놀이 방을 어둡게 하면 형형색색의 야광봉이 살아나요 우와 다양한 모양 만들며 놀아볼까요 놀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눈부신 성장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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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